요즘 최근 모임에서 웃은술씨 라이브를 보고 반해서 우리 PD님한테 꼭 한 번 모시자 그랬는데 라이브로 들을게요. 꼬기꼬기 대진 편지. 여러분 보는 라디오고요. 웃은술씨 라이브입니다. 그대가 쥐어준 나중에 펴보라 하던 꼬기꼬기 대진 그대의 마지막 편지. 이제나 펴볼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넌 무조꼭지여 꼬기꼬기 대진 편지. 당신은 왜 나를 어떡하라고 아 편디루엔 무슨 내용이길래 당신은 왜 오늘 혼자 갈려고 아 편디루엔 한 말로는 못하고 그대가 쥐어준 나중에 펴보라 하던 다 꼬기꼬기 대진 그대의 마지막 편지. 당신은 왜 나를 어떡하라고 아 편디루엔 한 번에 아 편디루엔 무슨 내용이길래 당신은 왜 오늘 혼자 갈려고 아 편디루엔 한 말로는 못하고 그대가 쥐어준 나중에 펴보라 하던 다 꼬기꼬기 대진 그대의 마지막 편지. 아 편디루엔 한 번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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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